이제는 이렇게 쫙 피잖아 곰팡이가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고객님 곰팡이하고 때는 다른 겁니다 그냥 쭉쭉쭉 뿌려주시면 이게 여기에 딱 접착이 돼요 그 다음에 남는 것만 흘러내리니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이 변기 안을 살짝 들여다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 변기 안쪽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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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쫙 이렇게 뿌려내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물만 쫙 뿌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딱 5분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하나 저 여기 밑으로 갑니다 이게 대변기 밑이에요 이거 완전 삐뽀삐뽀 건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온갖 세균들의 여기가 온상이에요 이런 데도 그냥 쫙쭉쭉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는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쫙쭉쭉 뿌려주시면 우리 어머님들은 편안하게 그냥 곰팡이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뜯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시는 데만 일단 뿌려주시고 내려가면 되는 건데 이리로 오세요 세면대 어때요? 우리가 맨날 물로 청소하고 한다고 해도 어쩜 그렇게 곰팡이란 때가 잘 껴요?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수전부터 이런 세면대까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빨간 거 보이세요? 제가 지금 신나게 뿌리는 것처럼 무료 체험으로 다 써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화장실 슬립 했잖아요 이거 이거만 해도 딱 뒤집어 보면 이거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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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런데도 착착착 뿌려내시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한번 뿌려만 주세요 그리고 5분이면 되고 여기에 창틀도 아까 보였습니다만 여기에 온갖 떼들이요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탁 붙어가지고요 저 한번 언제 닦아주실 거예요?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뿌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무료 체험하시면 돼요 무료 체험하시고 물로 휙 헹기시면은 얘네가 탁 내려갑니다 이제 고객님 본격적으로 뿌릴 겁니다 네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5분 딱 기다리시고 뿌려만 주시면 우와 이야 보세요 웬일이에요 아니 좀 전에 제가 쫙 뿌렸던 거 지금 보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우리 변기 뒤쪽이 여러 가지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싹 흘러내려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보세요 저 안쪽까지 쭉쭉쭉쭉쭉쭉 해보시면 네 우리가요 보세요 이 안쪽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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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기가 막히네 이거요 이거 손도 안 댔는데 얘네가 싹 없어지고 맞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세면대 같은 거 네 아까 제가 분명히 엄청 지저분한 거 닦았잖아요 어 이거 어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손도 안 댔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슬리퍼 보세요 보세요 이거 청소 안 하면 내가 신고 다니면서도 찝찝한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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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떼하고 같이 내려가 심지어 어쩜이래 어쩜이래 그렇죠 여기 또 한번 또 하나 확신시켜드릴 거 이거 고객님 이거 창틀입니다 와 갑니다 창틀도 지금 보시면 잠깐 가운데 싹 뿌렸잖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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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도 손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면 보세요 이게 딱딱딱 밀어내시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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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운해 개운해 오 시원해 시원해 여기에 막 거무티티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에요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써보시면 더더욱 깜짝 놀라실 거고 어 우리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단순히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가 아니라 3대 곰팡이 무려 99.9% 살균 테스트 완료 여기에다가 유해 세균도 살균 테스트 99.9% 완료인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곰팡이 포자가 곰팡이의 뿌리거든요 근데 그 뿌리까지도 99.9% 제거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제발 방지까지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고객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곰팡이하고 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이나 욕실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놓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떼는 떼고 곰팡이는 곰팡이 그렇죠 우선 곰팡이 싹 정리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 하면 주방에 왔습니다 생선 한 마리 꿔요 위쪽에 기름 떼며 모으며 온갖 다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요거 기름떼 제거입니다 요거 뿌려주시면 떼가요 지금 여기서 아마 몽글몽글 맺힐 거예요 싹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국물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편안하게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 쓱 한번 닦고 쓱 한번 닦고 쓱 한번 닦고 그렇죠 행주가 모자랄 지경이에요